안녕하세요.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계속 우리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멋진 이야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채널을 좋아하고 주목하십시오. 이제 다음 시즌 오픈 인프라의 새로운 리뷰를 함께 들어봅시다. 내년 석양 아래 서서 같은 큰 방에 혼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사실 그녀는 방금 전화를 끊고 두 손을 엇갈려 마치 자신을 안고 있는 것처럼 얼굴이 약간 빨개졌다. 네가 방금 이렇게 추운 말을 해도 개의치 않았잖아. 이 모든 것은 아래의 남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녀의 주위를 끌었기 때문인데 여기서 동성설은 육성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다. 그는 방금 전화를 끊고 여전히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이 구석에서 그녀도 그도 긴장하고 있는 블러셔가 두근거리는 것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갑자기 방안의 문이 밖에서 열렸는데 진소군의 목소리가 들려와 드문드문 그와 약속했는가.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간단하게 군보를 한마디 했다. 오늘 저녁 8시에 녹색 비둘기 식당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군의 쉼표가 달려들어 맙소사 맙소사 맙소사라고 말했다. 산학생 고수 나는 이미 알아차렸다. 니가 육성을 보는 눈빛은 조금도 정상이 아니다. 그는 손을 얼굴에 들고 약간 매스껍게 웃었다. 정말 참을 수 없다. 보통 사람들은 이미 변태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동성설은 보지도 않고 한발로 쏘면서 머리를 복도의 벽에 묻고 미녀의 성질이 아이스크림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군의 고질병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 입이 많은 녀석을 쫓아냈다. 동성설은 녹색의 옷패에 가볍게 닿았다. 허리춤으로 중부군부의 동제초월의 동승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저도 빨리 종사로 진급해야 합니다. 육성이 있는 곳에서 동성설의 전화를 받고 집에 돌아와 학교 한시만 봤는데 별장애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혼자 말만 하면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금은고 주머니에 있는 전화는 왕하니가 어른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골 수 있습니다. 실. 그는 이미 보았다 앞에 커다란 기형이 있다. 첫 번째로 익숙한 항아리를 한 바퀴 돌았다. 모든 것이 7급 기형이었다. 방 끝에 한 가지 일만 매일 한 줄로 서 있지 않았다. 그것은 틀림없이 8급 기형이었다. 그는 이것이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주위의 공기는 매우 무거웠다. 아주 강한 에너지 흐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기형을 잡으면 가장 가까운 음료수를 열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망설임 없이 입으로 가슴을 오므리고 육성의 기운을 그곳에 몰아넣은 다음 재빨리 두 번째 병으로 옮겼다. 곧 젊은이들의 발밑에는 긴 이수병이 굴러다녔다. 아니, 그는 그것을 깨끗이 치웠고, 징비한 잔여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다. 이것은 약간의 훈공이지만 너는 너무 역겹다. 육성은 손을 뻗어 입을 비렸다. 미각 외에는 아무것도 깨지 않았다. 다 마셨다. 특별한 느낌이 없었다. 생각하거나 부족했다. 갑자기 어떤 것이 육성의 머릿속에 젖어 그를 멍하게 했다. 그의 뇌는 마치 7급 이수수 10마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본 것 같았다. 너는 왜 나의 이수를 마시려고 하느냐? 나쁘다. 그들은 육성을 애워싸고 그의 정신을 어지럽히려고 한다. 그 강렬한 영혼의 용진 파혈 속으로 뛰어들려고 한다. 몸이 느끼는 것은 이수의 에너지가 체내에서 용소승치는 것이다. 육성은 윤을 감았다. 이는 이수의 유일한 의지였다. 어떻게 무수한 부정적인 정서가 그의 몸에 몰려들었을까? 그는 혈단의 틈새가 이미 완전히 메워졌고 여전히 이수의 에너지를 재빨리 확장하여 신체에 구석구석으로 만연되고 있음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다. 주먹을 가슴에 대고 육성을 꽉 쥐고 파혈을 멈추라고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기혈이 끓고 타금이 울리는 것을 느꼈다. 온몸에서 기이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몸은 마치 깨끗이 씻겨진 것 같았다. 약간의 잡다한 물질과 잡다한 경험들이 방금의 이상한 생물의 남은 부분들처럼 작은 폭탄이 몸속에서 터져서 필요 없는 것들을 모두 날려버린 것 같아. 천번, 만번, 억번, 십억번 루크성은 미인왕의 경청을 거쳐 백만번 이상의 부활과 변신을 거쳐 마침내 불멸의 두 번째 세포가 성공적으로 불멸의 금신으로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과정이 완료되었음을 보며 루크성은 만족했고 손을 들어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불멸의 금신이 새로운 단계로 진화할 때마다 더욱 단단해지는 자신을 느낍니다. 더 이상 두 번이 돌파만 있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은 훈련과 재생 과정에서 더욱 강력하고 불굴한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파괴와 재생의 과정과 유사하지만 안전하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의 전투 과정에서 불멸 세포가 조용히 일부 에너지를 흡수하고 수백만 번이 변신을 더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불멸 세포의 잠재력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수백만 번이 변신은 기본적인 것일 뿐입니다. 수조억 번, 수천억 번은 어떨까요? 내 손을 내려다 봐도 볼 수 없지만 불멸의 세포가 내 안에 더 많은 변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을까 흡수가 끝나자 갑자기 로크성의 마음에 이상한 생물이 울부짖는 모습이 떠오른다. 이것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로크성은 로크성의 압박에 대항하는 울음소리를 듣지만 그는 이전에 그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아무 상관없다. 조금만 휘저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마치 불순물이 완전히 정제되지 않았을 때와 같지만 괜찮아. 로크성은 조용히 불멸증류 압을 마지막으로 방해놓았다. 한 번에 8개의 불멸증류 압을 사용했지만 조금 효과가 있었지만 그렇게 끔찍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시간이 너무 이르다. 조금 더 훈련하는 것이 좋다. 방 안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 돌아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나 그런데 로크성이 불멸폭약에 다가가자 8급 불멸폭약을 사용하자 즉시 무거운 감각이 강해지고 더욱 강해진다. 하지만 위협을 느끼지만 로크성은 그것을 위협하기는 쉽지 않다. 로크성은 그것을 잡아서 입에 넣어 마시듯 했다. 8급 불멸폭약은 완전히 다른 등급이라고 왕량이 말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그 안에 있는 잡다한 것들을 처리하지 못해 그것에 몸을 잠그지 않는다. 그런데 위험한 녀석을 마주치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다. 로크성이 한 입을 마시자 매우 빠르게 뭔가 이상한 것이 그의 입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눈을 크게 뜨고 놀랐다. 아직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로크성은 병을 떨어뜨려 가닥에 깨끗하게 쏟아놓았다. 붉은색의 불멸폭약이 아직 입에 남아있을 때 얼굴을 따라 흘러내리면서 그의 얼굴에 빠르게 퍼져갔다. 로크성은 약간 혼란스러워했고 땀을 흘렸다. 주변의 공기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다. 로크성이 눈을 오른쪽으로 돌리자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마치 마귀처럼 보이는 얼굴을 만났다. 그 얼굴은 로크성과 비슷했지만 무서운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며 어둠의 특성으로 가득했다. 그것을 보기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로크성은 배를 껴안고 몸을 바닥에 가까이 다가가 앉아있었다. 무언가가 그의 몸속에서 소용돌이쳐 마치 몸 전체를 찢어버리는 고통이 하품처럼 발생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바닥에 올리고 몸 전체를 견디고 있을 때 강한 턱을 꽉 깨물고 저항했다. 넘치는 에너지에 맞서려고 했다. 눈을 떠보면 눈동자가 검게 변하고 피가 눈 속에서 조금씩 작아져 하나의 점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로크성이 아직도 인간성을 잃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이 감정을 견딜 수 없었어. 입을 크게 벌리고 마치 폐까지 모두 내뱉고 싶은 이 감정이 몸의 피부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졌다. 이 느낌은 몸이 충격을 견디지 못했다. 성인은 무언가가 갑자기 파열되고 어둠의 에너지가 그 속에서 방출되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검은 핵이처럼 뒤엉켜 일종의 경멸의 소리를 내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 검은 연기 속에 이런 에너지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새로운 성인이 나타났다. 마치 그 자신의 어두운 버전처럼 그와 다른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한다. 온순한 사람은 어떤 일도 간섭할 수 없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이 이름을 주의하지 않으려 했다. 곧 그는 일어나 어둠 쪽으로 손을 뻗어 어둠을 연기로 사라지게 하고 사라졌다. 그러나 헐크는 여전히 8급 이수의 잡념과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에너지는 건물을 지진처럼 흔들었다. 왕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척을 찾지 못했다. 다만 이 건물이 16급 지진을 견딜 수 있는지 그 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다. 신비한 검은 기운이 땅에서 속고쳐 나와 그의 온몸을 피바다로 만들었다. 그는 진동하는 괭음에 긴장한 채 비명을 지르며 옷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에너지가 계속 넘쳐 육성의 근육이 과도하게 자라는 것을 통제할 수 없었고 근육 하나하나가 커지면서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계속 찢어져 몸이 곧 붕괴될 것이다. 불멸의 금신이라도 억누를 수 없으니 포기하지 마라. 육성은 묵묵히 눈을 감고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 데 집중한다. 그가 생각하는 유일한 유용한 방법은 자연 호흡법이다. 그러므로 상징적인 손이 그 자신의 빛을 끄고 하늘의 번개처럼 밝은 틈새에서 발사될 때 그는 이수의 호흡과 에네르기를 융합시켰다. 상징적인 손이 다쳤을 때 그는 자신의 호흡과 이수의 에너지 흐름을 조절할 수 있었고 번개처럼 밝은 틈새에서 개인적인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았고 지금은 하늘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다. 그가 사는 건물에서 내리자 오르름거리는 천둥소리가 굳힌 구름 속에서 렌에게 세차게 떨어졌고 건물 구석구석으로 파고들어 그 안에서 자신의 힘을 느끼고 있는 육성에게 강림했다. 어두운 것을 씻어낸 그는 귀에서 찰칵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방금 크기가 커져 삼킨 피부는 갑자기 서서히 아물었다. 방금 갈라진 틈은 또 금색이었다. 다시 눈을 뜨는 속도는 아주 빨랐다. 8급 이수 중 불순물을 제압하는 데 성공한 그는 고통스러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람찬 결과를 얻었다. 그는 기뻐하며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깨지 않고 짖지 않고 영원히 짖는다는 전통적인 교훈이다. 그는 3단계 연습에서 시계를 올려다보니 2, 3, 5, 2에 불과했다. 자정이 다 돼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습한 지 벌써 8시간이 지났는데 육성은 급히 전화를 들고 동성설에 전화를 걸었고 동성설의 평온한 목소리에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동성설의 차분한 목소리를 똑똑히 듣고 혼잣말로 말했다. 육성의 수련 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맞아야 한다. 그래 그래 다른 한쪽은 무심코 다른 질문을 한다. 또 무슨 일이 있니 그는 당황하여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눈처럼 차가운 우주의 어둠 속에서 눈사람의 목소리가 냉정하고 위험있게 울렸다. 만찬 서로 마주치게 될 수밖에 없는 만남이지만 결코 언급되지 않을 뿐이다. 잠시 작별을 인사해야 해. 그녀는 전화를 끊고 즉시 루선을 걸었다. 그는 의심에 찬 눈길을 화면에 고정시켰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성내지 않았지만 화가 나 있었다. 화면이 빠르게 전환되어 탄 간부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나타났다. 탄의 부하가 루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질문하려 했지만 말하기도 전에 씩씩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루선 죽음을 넘어선 인간